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미영실에 있는 낙음숭 그 애가 내 딸이에요 인두겁을 뒤집어쓴 짐성헌트는 매밖에 없어 여가 어디라고 와 할머니 별일 없으세요? 사모님? 그렇게 걱정돼? 쉽지도 않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는 저녁 안 먹었는데 저녁 먹었어? 좋아요 내가 쏠게요 잠 못 잤나 보구나 좀 까칠해 우리 금순이 한테다가 니년 살려달라고 신장 이식을 여달라고 그랬대야